안녕하세요 소셜마켓맨 쏘마맨입니다 여러분 소셜마켓맨의 중요성은 날로날로 커지고 있죠 그렇기에 회사 직무 면접시에 마케팅 질문을 받는다면 당황하겠죠? 저 쏘마맨은 직무 면접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 청구 방식에 CPC와 CPM이 있습니다 CPC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좋습니다 CPM이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가시성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웹사이트로 클릭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구매 전환이나 고객 팩트를 목표로 하는 페이스북에서는 CPC를 선택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고 광고 성과가 더욱 좋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런 지식들을 면접시 뽐내주면 도움이 되겠죠? 더 자세한 소셜미디어 광고 방법 광고 관리, 최신 트렌드와 로직, DB 분석, 채널 운영, 웹 확보, 실무 기술 등을 미맨 취업학교 소셜 채널 고도화 과정에서 대방출한다고 합니다